영등포구가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 공연을 운영합니다. 이번 공연은 가정이나 유치원, 길거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안전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구성했습니다. 공연은 아동교육단 전문극단, 사랑극단 꼬마 세상이 진행하며 여러가지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내용입니다. 관람 대상은 지역 내 5, 6세 어린이들과 학부모 500명으로 20인 이상 어린이당 최대 50명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달 9일까지 도시안전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.